샤오오오오오오오!! 찍자 찍자 너무 근사하다 오른쪽, 왼쪽으로도 찍어보고 와, 알함이 꽉 찼어 메모리크도 꽉 찼어 익스쿠스미, 익스쿠스미서 사이, 사이, 사이 익스쿠스무어 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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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판타스틱! Hello! 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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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쓸하게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걸어오면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고개 숙이고 걸어가면 너무 근사할 것 같아. 너무 많이 숙이지 말고. 아, 이 스케스 놔. 아, 이 스케스 놔. Sorry. 진짜 웃겨. 이게 토시토시라게 나온다. 오빠 약간 중2병 있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선생님, 여기 뛰어오는 건 어떨까요? 굿아이드. 굿아이드야. 우리 뛰어오는 거. 광희야, 신나게 뛰어와야 해. 뛰어줘요. 한이처럼. 하나, 둘, 뛰어! 어머, 어떡해. 뛰어! 어머. 어머. 괜찮아? 어머, 어떡해. 아이고. 괜찮아요? 아파? 오빠, 괜찮아? 어머. 아이고. 아, 괜찮아. 아, 웃겼나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어? 아, 괜찮아, 괜찮아. 팔 봐봐. 번희야, 진짜 괜찮아? 아, 괜찮아. 관심받고 싶어서 넘어진 거예요. 어, 어떡해. 진짜 괜찮아요? 내가 더 미안해지네. 어? 괜히 뛰라 그래가지고. 아, 당황스러웠어. 오빠, 아니, 너 소리가 파. 어우, 휴가가 안찍을 해. 아, 무릎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니, 소리가. 거니야, 괜찮으면 한 번 더 뛰어라. 네? 아, 예. 다시 뛸게요. 천천히 뛸게요. 아까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넘어지는 거 잡은 사람 없겠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빠지는 거 찍었어. 이거. 이거 완전 너무. 나도 찍었어. 어. 야, 쏘? 이거.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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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장도 예뻐 공장도 선생님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게 사과로 만든 증류 주면 까르바도스 아 까르바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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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과봐 사과봐 우와 어마어마하다 믿고 싶어 사과 끝나나 봐 이거 이거 우리 영상 찍어야 돼 오오 약간 사탕 같아 사탕 같아 진짜 천리 초콜릿 공장 그런 느낌인데 아니 사실 이거 보는 건 좋은데 어때 맛을 한번 볼 수 없나요 우리가? 치웜하러 가czenia 여기 치움하러 간대요 어느 분이 오셨어요 따라오라고 하시는데요 일로 올라오 esque 일로요 근데 이쪽 지역이 좀 추울 거라고 했는데 되게 따뜻하네요. 겉이 되게 좋은데? 햇살이 지금?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오 술 냄새 난다. 우와. 재정이 좋아하네. 형 되게 큰데? 그러니까. 와우. 와우 술 냄새. 야 이거 봐. 취할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소 냄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나무냄새랑. 얼마나 오래됐지? 근데 진짜 너무 좋다. 그 넵구 같아. 뭐지? 알롱비키. 알롱비키? 샤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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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직류하는 건가 봐. 신났음이 처음으로 Whize9. 샤네테 왜 안 죽어? 하하하 와 뭐야 매실주 향 나요 오 일본 우메슈 코에 찍었어 계속 맞고 있으라 먹고 푸는 거 아니죠 약간 진한 꼬냑 같은 느낌도 난다 애종아 맡아봐 애종아 맡아봐 꼬냑 느낌 나 꼬냑 꼬냑 느낌 나네 네 진짜 좀 약간 너무 좀 꽃 향기 같은 느낌 마시고 싶다 그냥 오케이 위 렛츠고 가자 이거 막 이래 위 제주 저기 뭔가 수상한데 그니까요 어 진짜 소개셔 봉주왕 봉주 렛츠고 렛츠고 패션 사진 찍어도 예쁘겠다 진짜 화보 찍으면 아브라크 찍어도 너무 예쁘겠다 이런데 누워있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집이야? 뭐예요? 기가 막혀 나 이거 찍고 싶어 어떡해 아 잠깐만 돌고래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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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집 안에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시음을 집 안에서 하게 하네 왜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쳐도 전통주 같은 느낌 아닌가요? 맞죠? 덕형 막걸리 배상면 배상면 여기는 함부로 우와 무슨 광고에 나오는 집 같아 너무 예쁘다 벽이도 신기하게 생겼네 아 병 늦었다 병이 좀 특이하다 병 모양이 병 모양이 예쁘네 근데 무혜리는 안 되니까 무혜리는 안 된다 무혜리는 어 앉아도 되나요? 자 어 아 이거 그냥 향만 맡고 있어도 될 것 같아 어 어 장난 아닌데 아 에이 아 음 순서 아 그리고 인터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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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트 솜팅. 아베트 솜팅. 예, 솜팅. 솜 보자. 어떻게 드시겠지? 오케이. 빈속이라... 빈속이라... 이게 다리가 촤악 풀리고 기분이 촤악 안정되는 것 같아. 어때? 빈속이라... 아... 공중 좋은 거. 이게... 제가 술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술을 마셔봤는데 혀에서 쓴맛이 나는 술은 저는 맛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콜이 이렇게 코에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알콜은 굉장히 강한데 혀가 달아.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계속. 달아, 달아. 자, 이제 무혜리. 무혜리. 내는 못 먹고. 못 먹고. 17, 16. 오케이, 오케이. 영! 자! 이게 쓰진 않네, 이게 턱 쏘거나.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 같이 이렇게 터지네, 여기서 어디가. 뻥 하고 여기 넘기는 순간 뭔가 뻥! 진짜 너무 좋으시다. 형이 너무 뭐라고 하잖아. 좋고. 입에 잠깐 사이에 커다란 사과나무가 자라났다가 우리 어떡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니, 어떡해. 사과나무가 자라났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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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소리다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음... 고음. 고음.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사과나무 한 그루를. 다 마시는 사과 한 그루로. 하하하하. 저 약간 점점 양념 표준의 느낌. 해산물 요리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해산물 요리랑 오징어나 새우나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산물 꼬냑은 꼬냑도 당연하고 근데 위스키에서 단맛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와인 같은 거 먹을 때는 와인은 당연히 포도로 만드니까 거기서 단맛이나 향을 찾아내서 비교면서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그래도 사과로 만들었으니까 단맛에 찾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한 명씩 선물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네, 진짜. 우와. 여기는 추석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멋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다리가 풀렸어. 자, 그럼 여기서 너무 좋은 술 잘 마셨고요. 이제 우리 목적지로 향해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메리스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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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먹으러 간대요. 소주가 얼마나 와서? 소주요? 주량이요? 주량이 없어요. 진짜? 피곤할 땐 진짜 조금 먹고 취하고요. 잠 많이 자면 진짜. 진짜 여러 시 먹으면 짝도 그냥 먹고. 그럼 주자는 뭐야? 주세요? 자거나 아니면 딱히 없어요. 저는 찍고. 자든, 자든. 자. 야. 엄마한테 이 녀석을 찾아올게요. 이제. 잠은 데이프로가 오니까 안가. 이 녀석이 조금 맞고 있습니다. 네. بح원해. 갑자기 눈썹이 더 저렴한 게. 다시. 사과와 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